반갑습니다 고고볼 여러분 오늘은 겐츠 베이커리 준비했습니다 제가 창원에 갈 일이 있어서 창원 간 김에 창원에서 사왔어요 음료는 커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처음은 햇 감자빵 감자빵 처음 봐요 안에 으깬 감자랑 베이컨 들어있네요 빵 식감도 감자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펄토와드 카리졌기 하고 그리고 아삭아삭 그 다음 요거 요거 요거트랑 블루베리 블루베리인 것 같아요 블루베리 요거트 그 다음 banquet 페스츄리 페스츄리인 것 같긴 한데 페스츄리빵처럼 엄청 바삭바삭한 건 아니고 빵이랑 페스츄리 사이의 식감이에요 근데 죽을때는 어허 어허 맛있음 acaba 아직도 잘 먹으면 좋았지 않음 ㅋ ㅋ 如果你 안 먹으면 좋았을 것 같으면 좋았을까요 ㅋ 중앙 ~~ ~~ ~~ ~~~ 핫 소세지 소세지 빵 위에 살짝 매콤한 소스가 뿌려져 있어요 이건 흑임자 베리에요 빵이 엄청 부드럽고 겉에 설탕이 발려있어서 설탕 맛이 엄청 많이 나요 맛있다 살짝 쫀득쫀득 근데 눈 감고 먹으면 흑임자인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계속 먹을수록 흑임자 맛이 조금씩 나네요 에그 데니쉬 빵이 다 맛있네요 쫀득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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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물뙁 치즈볼 멍쑥 멍쑥 이게 땅콩 크림이래요 콩가루랑 땅콩 크림에 여기는 쑥인 것 같아요 땅콩 크림 넣은 쑥닭 맛 쫄깃하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宝륙이래요 콩가루랑 땅콩 오일날 와 이걸 몇개 더 사오고 싶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게 완전 1대 이거 진짜 몇개 더 사오고 싶어요 맛있게 볶음면 flawed 쫄깃쫄깃 단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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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지 새우가 잘 어울렸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서 먹으러 갈 때 아이스크림 정말 조용해져요 치킨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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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아멘 치즈볼 땅콩크림이 진짜 듬뿍 들어있죠? 땅콩크림이 진짜 듬뿍 들어있죠? 땅콩크림 너무 valor해서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아삭아삭 이 빵 더 먹고싶다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지는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